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확장과 함께 터미널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광주시와 세부 논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이 피의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광주에서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남성이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이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어 숨진 안타까운 사고 현장에 수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산단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와 사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7개월째 대립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확장과 함께 터미널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광주시가 제안한 조건을 신세계가 받아들인 건데요. 큰 틀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광주 신세계가 광주시에 제출한 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 계획안입니다. 먼저 지금의 백화점을 유스케어 건물까지 확장합니다. 기존 버스터미널은 지하에 배치하고, 그 위에는 문화상업시설과 호텔을 갖춘 47층 복합시설, 또 교육시설과 휴식공간 등을 만듭니다. 그 옆에는 약 500세대의 주거시설이 지어집니다.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 2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협상 전 제시한 조건입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내린 결정인데, 사업자가 백화점만 확장하고 터미널 개발을 미루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땅값 상승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계획, 공익적인 공간 마련, 교통대책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광주신세계는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건에 반영한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본협상이 시작됩니다. 큰 틀이 정해졌으니 세부적인 사항을 협상하게 되는 건데, 도시개발 등 시의 주요 정책과 관련 법령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됩니다. 개발을 통해서 강주시 자체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러면서도 신세계에 대한 사업성도 제고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조화를 이뤄가는 과정에 초점을 둘 거고요.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협상의 6개월, 더 구체적인 도시계획 결정 절차의 6개월, 이어 인허가 절차 등까지 끝나면 공사가 첫 사회 뜨게 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당 5에서 10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내리는 비,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에는 10에서 40mm,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80mm의 비가 예보돼 있고요.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00mm 안팎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강풍도 함께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림새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17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파트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어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 현장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자 폐기물 관리 안전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진하는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어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 현장. 아파트 단지 안편엔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초콜릿, 음료가 한가득. 하지만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난 예쁜 천사를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놓아둔 겁니다. 같은 엄마로서도 엄마 어떻게 살까. 엄마가 너무 죄송해요. 엄마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은 예전에도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작업을 하는 상황을 자주 봤다고 전했습니다. 안전 관리가 평소에도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속상한 게 누가 뒤에서 조금만 봐줬으면 원래는 두세 명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금 안일하지 않았을까. 폐기물 관리법상 쓰레기 수거 차량은 세 명이 한조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 명이 운전을 하면 다른 작업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며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와 계약한 대행업체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사고 차량이 소속된 민간 폐기물 업체는 해당 아파트와 직접 계약을 맺어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민간 업체는 왜냐하면 인원도 부족하지만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다니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민간 업체에도 적용되도록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2,700여 건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22명이 숨진 만큼 단지 내 단속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돋붙였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자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남성이 도주했다가 18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16일 다른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도주해 경찰청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2주도 되지 않아 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 지구대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뒷좌석에 남성을 데리고 경찰서 안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뒤 남성이 홀로 뛰쳐나와 경찰서 밖으로 도망칩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30대 외국인 남성은 이곳에서 경찰관을 뿌리치고 경찰서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피의자로 같은 국적 외국인 10명과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지구대 조사를 마친 뒤 팔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호송 중이었는데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에 새콤이 울리면서 자다 일어나서 놀라서 카메라를 보니까 뒤에는 후리씨를 켜고 누구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이 남성은 국내 체류기관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전남 나주경찰서에선 폭행 혐의로 붙잡힌 태국인 한 명이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가 10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경찰청에선 피의자가 도주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주도 되지 않아 또다시 도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경찰관 200여 명을 투입해 도주한 남성을 18시간 만에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이 다음 달부터 12월 초까지 증심사와 주요 거리, 온라인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며 시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투표가 법적 행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민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24번 거북권을 행사하며 권한을 남용했고, 명태균 게이트 등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어제 5.18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권영애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인터넷 신문 기자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이들은 이미 허위 사실로 결론난 북한 특수군 개입서를 반복해서 주장하며 기사화하고 있고, 5.18 폄훼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동가들이 거짓 주장을 펼쳐도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어 5.18 왜곡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에서는 수험생 제자들을 위해 현직 교사들이 직접 출제한 마지막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복도 사이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울려퍼집니다. 학생들은 수능용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시험지에 밑줄을 그어가며 답을 작성합니다. 수능을 2주 앞두고 치러진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 제2파이널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끝났음에도 전남 학생들은 제2파이널로 인해 수능 모의 훈련을 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제2파이널과 달리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라 학교라는 얼미어 있기 때문에 제2파이널을 통해서 실전 감각 같은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실제 수능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2파이널을 통해 제 약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포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남형 모의고사가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22년. 올해는 200여 명의 현직 교사들이 수능 유형과 입시 경향에 맞춰 출제와 검토 위원을 맡았습니다. 이분들은 언제든지 수능 출제도 갈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가진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이 좋은 문항으로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능 직전 자체 실전 모의고사를 도입한 전국시도교육청은 경남과 경북, 전남교육청 등 모두 3곳. 이번 전남형 최종 수능 모의고사에는 도내 92개 고등학교, 만 22명의 수험생이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양제철산단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와 사측이 7개월째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노조원을 징계하고 이를 사측에 보고하라는 조항을 두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포스코센터 본관, 광양 플랜트 건설 노조가 건물 진입을 시도합니다. 직원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사태가 수습되자 집회를 이어갑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광양제철산단 전문인 건설협회와 임단협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와 울산, 포항 등 다른 지역보다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고 휴식시간 등을 제대로 보장하라는 겁니다. 사측이 내놓은 52조 사망도 물러설 수 없는 쟁점이 됐습니다. 이를 할 때 부당노동 행위가 있으면 노조가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고 사측에 보고하라는 조항입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있어 노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52조 사망 조항은 아주 독소조항입니다. 노동조합에. 그런데 요항을 아예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요항을 무조건 다녀면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하고 교섭 안 하겠다. 30차례가 넘는 교섭에도 양측은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공사 기한이 다가오면 노조가 추가 공수를 요구하면서 작업과 연장 근로를 거부하는 데다 여러 업무 방해 행위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근 임금을 인상해 다른 지역과 격차도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자 중재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2조 이항으로도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원래대로 예를 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냐. 광양시는 오늘 오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의견 청취와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정한 순천시가 이번 주말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축제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수많은 관람객이 자유롭게 스크린 속 영상을 즐깁니다. 매년 6월 프랑스 안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20만 명 이상이 찾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이 같은 문화 콘텐츠 행사가 이번 주말 순천에서도 처음으로 열립니다. 오천 그린 광장 등 자연을 무대로 국내외 인기 애니메이션과 국제 행사 수상작은 물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상 작품 등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흑뚜루미다. 혼자 있네. 외롭겠다. 흑뚜루미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이와 함께 미생과 익기 등으로 잘 알려진 윤태호 작가와 픽사 출신의 에릭 오 감독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투자 유치와 정보 공유를 위해 국내외 콘텐츠 업체 50여 곳이 참여합니다.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추진 계획 등을 강조하며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업, 학생, 작가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길 꿈꾸고 있고요. 이 저변이 갖춰진다면 그 문화도시의 많은 혜택을 시민들이 오롯이 같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편 사흘로 예정됐던 행사 기간은 날씨를 고려해 이틀로 축소됐고 2천여 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드론쇼는 3일 저녁으로 연기됐습니다. 순천시는 행사 마지막 날 문화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비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에너지 전력 분야 글로벌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빅스포2024가 오는 6일부터 나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LS 일렉트릭, LS전선, HD 현대 일렉트릭 등이 참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료 전환 시대에 맞춤 신기술 전시회도 예정됐습니다. 한전은 올해 행사부터 국내외 에너지 기술 선도 기업들의 최첨단 신기술과 제품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주의 산업활동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줄어든 반면 재고는 15.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대형 소매점 판매는 1년 전보다 5.2% 감소했고 건설 수주액은 9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광공업 생산이 3.8% 늘었지만 대형 소매점 판매는 10.1%, 건설 수주액은 67.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을 비롯해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선 동학농민혁명군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독립운동이 시작된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선 동학농민혁명 서훈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경복궁 점거에 맞선 1894년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마땅히 독립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다루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측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가 동학농민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내년도 사업계에... 하지만 서훈 권한을 갖는 국가보훈부 생각은 180도 다릅니다. 대다수가 반대 신중한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학계 다수는 현재까지 독립운동의 시점을 을미의병으로... 독립운동 시작을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일어난 을미의병 때라고 보는 겁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그보다 1년 앞서 일어났기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외세 침략에 맞선 민중 봉기인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됐고, 최근 국회 입법소사처도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인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국가기관들마다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일부장 투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로까지 독립운동의 기점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천여 명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돼 이들의 서훈을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취업사기를 벌인 혐의로 노조 간부 출신 현대차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회사도 노조도 부정채용은 절대 없다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정규직 일자리는 번번이 취업사기에 미끼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현대차 노동조합 간부 출신인 점을 내세워 지인 3명에게 자녀를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사기를 벌인 건 A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노조 간부 출신인 또 다른 직원 B씨는 30명으로부터 2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며 친해진 회사 인사 담당자와 노조 간부들에게 자신이 부탁을 하면 입사가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입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런 수법이 있었고요. 쉽게 믿지 않는 피해자들은 앞으로 일하게 될 곳이라며 직접 공장으로 데려가 안내를 하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현대차 채용을 믿기로 한 이런 수법의 취업사기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실제 노조가 개입된 취업 비리 사건이 터진 영향이 큽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워낙 노조의 입김이 세다 보니 자녀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을 건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현대차의 대규모 생산직 채용을 앞두고 노조가 직접 나서 비리 없는 채용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채용 비리에 악행과 세습을 발어잡고 평등한 기회와 차별 없는 세상, 청렴한 풍토를 만드는데 노동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모든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슈퍼컴퓨터는 기후 예측과 신약 개발 등에 쓰이며 수요 분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슈퍼컴퓨터 제조의 핵심인 가속기 칩 기술을 확보해 세계 다섯 번째 제조국으로서의 물꼬를 텄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100억 개의 반도체 소자가 들어있는 가로 77mm, 세로 67mm 크기의 작은 칩. 최고 기술을 모아 만드는 초고성능 컴퓨터, 슈퍼컴퓨터의 핵심 기반 기술인 가속기 칩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칩 개발에 성공해 슈퍼컴퓨팅 시스템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1초에 8조번 연산이 가능한 만큼 기후 예측과 신약 개발, 항공기 엔진 설계 등 고정밀도 연산이 필요한 슈퍼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정밀도 연산에 초점을 맞춘 AI 칩에 비해 정확도가 8배 높습니다. AI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단 같은 차라고 하면 슈퍼컴퓨터는 F1 같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검증을 거쳐 상용화되면 미국과 중국 등에 이어 세계 5번째 슈퍼컴퓨터 제조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외국에 의존했던 슈퍼컴퓨팅 시스템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연구팀의 최종 목표입니다. 새로운 공장에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본격적인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슈퍼컴퓨터를 해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개발 단계에서 이미 3건의 기술 이전을 마친 연구진은 향후 틈새 시장을 공략해 슈퍼컴퓨터 시스템 구축업체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관련 업체에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전라남도가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인 나주시 왕곡면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7년 10월 말까지 3년 더 연장했습니다. 개발 기대 심리에 따른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면적을 거래할 경우 나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혁신산단 주변에 조성되는 에너지 국가산단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미국, 하와이 한인단체들의 통합에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 연구팀은 1930년대 미국 한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250여 명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는 단체를 결성하고 분열된 한인단체들을 통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920년대 초반부터 하와이 한인사회가 이승만과 박용만을 지지하는 단체 등으로 분열됐는데,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이를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두 개의 농민단체가 전라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12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폭염 등의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농업 기반을 붕괴하고 있지만, 전라남도가 지역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익수당 지급을 농어가 단위가 아닌 농어민 단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가운데, 시간당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모레 오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 북부에 10에서 40mm, 전남 남부에 30에서 80mm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큰 비가 예보된 만큼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강한 바람도 함께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림새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보다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곡성 1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8도로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기온은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